난 죽어도 안 까먹어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해줄게. 절대로 까먹지 않는거 보세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에 원래 다 맞았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맞아요. 절대로 안될게. 절대로 안 까먹어요. 한 번만에 다 돼요.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줄게. 진짜로 한 개는 예외가 없을 거예요. 끝까지 다 풀어볼게요. 난 다시 한 적 없어. 괜히 못하게 하지마서 내가 먼저 다 맞았거든. 거짓말해서 틀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천재인지 보여줄게. everything is a permanent. I don't forget. there is no exception. I'm a genius. I never forget. 나는 절대로 permanently 다 알아. 아까 방금 디사이플 거짓말하는 거 봤지. 얘네가 거짓말한 거야. 내가 맞았어요. 내가 맞았는데 거짓말한 거 봤지. 디사이플 틀렸다고. I'm a genius. I know everything. 내가 먼저 다 맞는 걸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하나 더 모르는 게 없어요. 천재예요. 정말 한 번도 안 까먹었어. 얘네가 방금 디사이플 거짓말했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내가 틀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처음 했을 때 다 맞았고. 얘네가 거짓말을 자꾸만 하는 바람에 겁나 사틀릴까 봐. I'm a genius. I know everything. I'm really such a perfect person. No, no, no. Don't fucking try to actually say I'm actually really wrong. No, I never. 내가 얼마나 다른 미국인데보다 뛰어난지 보여줄게. 아, 정말로 완벽해요. 다른 미국인데들 절대 나한테 얘기해줄 수 없어요. 거짓말해서. 원래 플로우트 하고 싶은 거 알잖아. I'm not a Korean. 왜냐면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플로우트를 했는데 나한테 틀렸다고 하는 거야. 지금 지대는 거 베인잇이라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난 정말 기억력이 완벽하거든. 절대로 안 까먹어. 내가 보여줄게. 내 기억력이 얼마나 완벽해. 예외가 없어. 내가 보여줄게. 여기 맨 밑에 가서 처음부터 거의 다 해볼게. 절대로 예외가 없으면 되지. 한 시간 동안 예외가 없으면 되지. 진짜 예외가 없어요. 난 남들보다 훨씬 잘해요. 세상에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저거도 여기 안에서 보면 단어 없죠. It lasts forever. I never forget. Someone like me is really immune to forgetting. I wanna prove it. 한 시간 동안 예외가 없으면 되지. 한 시간 시간을 잡지. 한 시간 동안 예외가 없으면 넌 가도 돼. 아... 보여줄게. 왜냐면 아까도 저거 말해줘요. You actually see that they lied to me, right? They can. That's one of the reasons I was skeptical of my right choice. Even though I know a drift is a float. Oh, what if they again x me again? They had a different policy. Then I can never go on. I really actually filmed everything. Don't worry. I have evidence to prove it.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해요. 얘네도. I'm going to play this until 2.40. Let's try to see the who's the winner. 2시까지 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자. 난 예외가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계속해 볼게.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줄게. 절대 예외가 없었대. 이건 어떻게 예외가 있다. 자기들이 거짓말한 거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찍어놨거든. 내가 float인데 x 있잖아. 내가 그때마다 사전을 찾아놔야 돼. 내 말이 맞는데 거짓말한 거니까. 내가 맞았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틀리게 되잖아. 그 사람은. 왜냐면 난 틀리기가 싫으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야. 내가 float and it's an iceberg floating away drifting away. I want to prove it. It's really nothing but the truth. No, it's not lesson. Are you freaking crazy? There is no lesson understanding. I know everything. 절대로 안 틀려요. No, I don't forget. 절대로 안 틀려요. 절대로 한 시간 동안 하나도 안 틀렸어. 절대로 안 틀려야 돼. I don't know. I'm not cl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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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onfused. No, I'm actually a genius. I know everything. And, if the mother describes her being sent in a death. Okay hell. The mother describes her being sent in a death. There is no idea. I'm not confused. I'm actually better than most of the Americans. depiction is a portrayal. 이건 이따가 하고 이건 이따가 하고 왜냐면은 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내가 절대 남대보다 라이스하지 않다고 보여줄게 절대로 절대 아니요 아니요 stupid mistake 난 진짜 그런 줄 없어 그런 줄 없어 난 정말 완벽해요 얘네가 먼저 거짓말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줄게 난 정말로 모든 걸 다 알아요 난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아요 천재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안 내가 CNN 있는 사람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걸로 보여줄게 내가 CNN 있는 사람 한 시간 동안 내가 아는 문제로 맞춰볼게 내가 이리 공부하신다 네 내가 나를 좀 더 바라나 내가 오늘 처음 맞은 건 먼저 보낼게 내가 오늘 처음 봐서 맞은 걸 보낼게 미리 공부한 적이 없거든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줄게 예외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예외가 없는 걸 보여줘 난 내가 예외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다 맞을 수 있어 이게 내가 예외... 얘네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그래요 내가 저번에 플로팅을 했거든 근데 나보고 답이 틀렸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 지금 왜냐면 너한테 틀렸던 생각을 바꾸기에 강요한다니까 너무 아마 지니스 정말 뭐든지 다 알아요 정말로 예외는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까먹은 게 없어요 내가 진짜 한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까먹으면 책임질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음 정말로 예외가 없어 절대로 안 까먹어요 정말 퍼펙트한 거 보면 진짜 퍼펙트 였던 건지 여기는 다 기억해요 하나도 이름이 없어 금방은 나왕 완벽하게 다 기억하거든 정말로 모든 걸 다 기억해 정말 예외는 없어 엑셉션이 없어 당연히 다른 미국에서 훨씬 낫지 미리 공간중은 없네 엑셉션이 없어 공간중이예어 미친이예어 미친이예어 충분히 공간중이 없어 고맙천이예어 공간중이예어 It's partially existing in it. 정말 완벽하게 다 기억하네. 내가 절대로 안 까먹은 거 보여줄게. 여기서 만약에 1시간 동안 하나도 틀린 게 없으면 안 까먹은 거잖아. 미국 애들보다 훨씬 나아요. 절대로 안 까먹었어. 실제 미국 애들보다 나아. 그거 까먹은 거 아니거든? 아니, 치사하게 하지 마세요. 1,000개 하나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난 절대로 안 까먹어요. 진짜 예외는 없어요. 정말로 예외는 없어요. 하세요? 절대로 안 까먹었어. 내가 하나로 틀리면 책임질게. 아, 절대로 안 까먹어. 난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절대로. 예외가 없어. 그냥 안 읽어서. 그냥 내가 읽기만 하면 다 맞아요. 내가 바빠서 안 읽었거든. 그 트레이스를. 페인트 브리틱 잭슨. 그거는 100년 뒤에 물어보세요. 문제만 조금 읽으면 절대 안 까먹거든. 나는 절대 까먹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외가 있는지 볼래? 얘네가 거짓말해서 하나 정도 까먹은 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맞긴 했는데 거짓말이어서 그걸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취소가 당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또 틀리기가 싫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핑계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해볼게. 봐봐 그러면. 앞으로 틀리던 말던 내 뜻대로 해볼 테니까 내가 맞는지 얘네가 맞는지 해볼게. 왜냐면 나는 죽어도 안 까먹어. 내가 머리는 천재여서 절대로 안 까먹어요. 한 번 레지스터되면 죽어도 못 까먹어요. 사람이 때려야 까먹을 수 있어. 까먹으라고 사정해야지 까먹을 만큼 천재여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나는 절대로 안 까먹었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뜻을 다 기억하지. 죽어도 예매가 없어. 미국 애들도 당장 이길 수 있어요. 정말로 뭐든지 다 기억해요. 하나도 안 까먹어. 정말로 완벽하게 다 기억해요. 이스 스워리즈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얘기죠. 절대로 안 줘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정말 천재적인 기억을 해가지고. 얘네가 가끔 나한테 거짓말할 때. 근데 그게 천개에 하나 정도에요.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내가 그러면 퍼즈하고 내 답을 먼저 적고 사정 찾고 누를게요. 왜냐면 얘가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천재적으로 다 기억해요. 정말로 예외는 없어요. 잊어버린 게 제일 어려워요. 절대로 안 까먹어요.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저는 진짜 안 까먹었어요. 단 한 번도 까먹은 예외가 없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짓 다 까먹었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뭐든지 다 알아요. 정말로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아예 없어요. 정말로 예외가 없잖아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라도. 만약에 한 시간에 하나라도. 내가 까먹었으면 인정할게. 그리고 얘네가 거짓말을 한게 있으면. 내가 먼저 내 답을 적고. 아. 사전을 찾아보고. 왜냐면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꺼 틀렸다. 내가 분명히 floating을 했는데 답을 틀렸다고 한걸 기억하거든. X가 됐어요. 그래서 또 그걸 하기 싫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Floating Iceberg. No, I don't. I really know more than other people. I'm a genius. I'm right. I'm really a very better being than other human beings. My brain works really well. 내가 훨씬 나아요. 내가 미국에도 애지가 더 훨씬 더 대단하지. 천진해요. 정말 안 고마워. I'm actually a genius. I'm actually far better than most of America. I don't break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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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까먹은 거 보여줄게. I don't break it. 정말 안 까먹어요. 이상하게 까먹은 거 없어. 예외가 없다네. 펩틱 아니지. 난 정말로 완벽하게 다 기억해. 정말로 미국 애들도 잘 이해 못하네. 이런 단어도 다 하네. 죽어도 미국 애들한테 안 줘요. 내가 미국 애들한테 지금 내가 천만원 줄게. 진짜 지금 상태에서. 진짜 천만원 줄게. 절대로 안 줘요. 웬만한 미국 애들한테 죽어도 안 돼. 많이 배운 애들한테 그런 안 줘. 절대로 안 줘. 절대로 안 줘. It's a really description. Portrayal is a description of something. Or you just actually represent something. 그런 것도 다 돼요. 이거 아니고, demonstrate 아니고. No, I really understand everything. No, I'm not lying because 아, 이거 지금 하기 싫어. 왜냐면 답을 바꿨거든요. 내가 저번에 아, 나는 내 정답을 적게. 내가 아는 Portrayal 정답을 적게. 왜냐면 답을 바꿔서 못하겠어. 내가 답을 바꾼 것만 안 할래. 답을 바꾼 건 내가 정답을 적고 사전 찾지 않으면 안 해요. 왜냐면 나는 알 수가 없잖아. 왜 답을 바꿔 자꾸 막. 내가 못 맞추게 하려고 답을 자꾸 바꾼다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난 뭔지 알아요. 정답이.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뭔지 봐봐. Portrayal is a demonstration. By acting out a certain profile of someone. 내가 훨씬 더 잘 알아요. 나는 터널한테 모르는 적이 없어요. 야, 그럼 내가 Trace를 앞에 세 번을 맞았는데 한 번이 까먹은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를 안 읽었어요. 천 개에 하나는 문제를 안 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다시 나오죠. 항상 맞죠. 다른 비슷한 문제 만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읽었을 때 다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답을 기억해요. 치사하게 답을 기억하는 걸 가지고 하지 않을게.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저는 뭐든지 다 알아요. 제 지능은 완벽해서 뭐든지 한 번만 봐봐. Global Positioning System. I know, my direction is really fine. They actually underestimated. In New York, I have already demonstrated the perfect direction understanding. Maybe they should lie. My dad, you know, is a little bit jealous of me being resourceful. Because, you know, he just wants me to be a plain Korean. Because I kind of laugh at his doubtful career throughout his life. I don't know. I have a perfect memory. Now I've been asking someone help by a cushy sponsor. He's been a little bit jealous of me. I understand that. I have no problem. He's been a little bit jealous of me, right? I understand that. There is nothing to be complained. No, I'm a genius. I understand everything. I'm not a person who will forget something. I'm not a person who will forget something. 절대로 안 까먹어요. 세상에서 저는 한 번 머리에 들어오면 까먹는 게 없어. 정말 하나도 안 까먹어요. 예외가 없는 걸 보여줄게. 왜냐면 그거는 답을 가르쳐줬어, 나. 내가 답이 맞았는데. Portray of alls with alls. The portrayal is depiction. Describing. Oh, you just actually give out a presentation of something. That's a portrayal. Right? Oh, you know, Martha played the role in the play to depict the role. That's a portrayal. And I actually did it. But they say no to me. So I'm not actually, you know, so confident that they would accept my answer as a truthful answer. 그걸 못 하겠어요. The portrayal, 영기하거나 depiction, profiling 하는 거예요. 나타내기. 그게 제일 나아요. 나는 하나도 안 까먹어요. 단 한 번도 어떤 걸 봤을 때 잊어버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완벽하게 기억해요. 정말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프레드릭, 봐봐. 얘네가 거짓말한 거 말고는 난 예외 없어. 봐봐. 정말 예외가 없어요. 아, 행동하세요. I'm actually really genius. I'm actually really genius. No, no, no. I'm not actually having any problem. Not at all. I have no problem at all. I'm a genius. I'm not actually having any problem. Not at all. I have no problem at all. I'm a genius. I have no problem at all. 나는 죽어도 안 틀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틀리기가 어렵지? 나는 정말로 모든 걸 다 아는 천재다. 여기선 틀리는 게 없네. 나는 죽어도 안 틀려요. 절대로 안 틀려요. 나는 리즈닝 시스템이 너무 없네. 내가 분명히 플로팅을 했거든? 틀렸다고 했어요. 분명히 기억해. 익스 나와서 아까 디사이플도 찍혔잖아. 내가 free from ambiguity 하니까 또 익스 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운 거예요. 거짓말 해서 지운 거지 내가 틀려서 지운 거 아니에요. 난 내 답을 다 낼 테니까 바바바드리 내가 틀린 게 아니야. I'm a genius. I know everything. 나는 뭐든지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 기억이 왜 다른 애들보다 두뇌가 뛰어난지 보여줄게. 나는 뭐든 다 알아요. 절대로 모를리가 없어. 내 러시가 완벽해요. 내 러시가 완벽해요. I'm a genius. I know everything. I know everything. I can definitely study law. I can definitely study law. 내 러시가 완벽해요. 내 러시가 완벽해요. 제대로 이러실 거예요. 나는 밤러시가 완벽해. 나는 밤러시가 없음. 와, 귀여워. 정말로 완벽해. 축하도 안 까봐. 정말로 자세하게 완벽하게 할지? 미국 애들도 이렇게 하기 힘들지? 미국 애들도 이렇게 하기 힘들지? 바이올린 클랍스? 아니,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지니스. 정말 괜찮다. 아니, 벌써 봐서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이미 많이 맞았어요. 근데 천 개 하나는 문제를 안 읽어서 그래요. 그 전에 한 세 번 맞으면, 아, 죽어도 내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해요. 내 생각, 사람 머리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 내가 믿고 있는 게 잘 안 변해요, 고집이. 근데 문제를 덜 읽어서 생기는 일이 가끔 있어요. 초콜릿 바르도 마찬가지예요. What comes in a bar? I only saw a bar. 하이라인만 보고 눌러서 그래요.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해요. 죽어도 안 틀려요. 나는 죽어도 안 틀려요. 절대적으로 천재이기 때문에. 절대 안 틀려요. 죽어도 안 틀려요. 나 틀리고 싶다. 나 좀 틀리고 싶다. 너무 완벽해서 문제야. 모든 걸 다 기억해. 한 번만 보면. 여러분. 아, 저는 그런 게 아니지만. 완벽해. I can study law. That's really enough. I'm not interested in what I'm doing. I'm a genius. I've never had any difficulty. I just want to change. I don't want to change. I just want to change. Oh, I just want to change. Oh, I just want to change. I really have a great wish that I wanted. I don't miss anything.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해요. 내가 미국에도 훨씬 더 많이 알지. 나 애쓰 아니야. 정치단에 대해 생각해. I have a brilliant memory. I don't forget. 저는 죽어도 안 까먹어요. 정말 완벽하지 모든 걸 다 알거든. 미국에도 알기 힘든 거예요. 죽어도 안 까먹어. 난 죽어도 안 까먹어. 나는 미국에도 그렇게 다르지는 것 같아. 나는 미국에도 그렇게 다르다. I don't. 나는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적 없어요. SAT에서 다 치면 되죠. 외국에서도 GRE도 수학 칠 수도 있어도 그렇게 안하니. No, I'm better. 천 시간을 분이 걸지. You know what, don't you actually think that's really ridiculous. If I ever actually take the test for like 4 hours, there's no exception. 4시간 치면 예외 없죠. 그러면 내가 2시간을 쳐줄게. 2시간 동안 예외가 없으면 되지. 뭐, 안 받네. 그런 거 없으면 되지. 아무거나 내세요. 그러면 3시 40분까지 칠 테니까 예외가 없으면 되지. 봐봐,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정말 완벽하잖아요. 아우, 지니스. 자, 진짜 이렇게 완벽한데 저한테. 원래? 죽어도 안 까먹어요. 원래 안 까먹고 내가 먼저 생각한 것도 진짜 많고.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근데 한 번 잠깐 안 보고 누를 때가 있어요. 실수로. 다 그렇게 완벽하고 싶은 종이로 풀던 거. 다 그렇게 완벽하다. 상관없어. 이상한 무슨 단어가 나와. 대단히 무슨 단어가 나오든 마찬가지. 절대 안 까먹었지. 난 죽어도 단어를 까먹은 적이 없어. 세상에 무슨 단어가 나오든 마찬가지. 일단 2시간 동안 맞아서 내 기억력만 증명할게. 난 죽어도 예외 없어요. 예외는 없지. 이상한 예외가 어딨어. 아, 그런 적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난 분명히 파워쓰겠어요. 내가 앞에 세 번이나 적어도 처음부터 남의 생각을 세 번을 맞았으면. 한 번은 chocolate bar처럼. 모든, 인포리 아니야. 모든 된 글자만 봐서 잘못하는 건 뿐이에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어서. 뭐, 그거라고 가지고 확대해석하면 안되지. 왜냐면 나는 훨씬 더 남들보다 잘하니까요. 왜냐면 나는 훨씬 더 남들보다 잘하니까요. 뭐, after three hours, I occasionally had a tendency to catch a very corner of something, and already click it. That's really the reason. Within two hours, there will be no exception. I'm really genius. 2시간 동안 예외가 없어요. 전 남들보다 훨씬 잘해요. I'm actually far better. 전 죽어도 안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했어요. 완벽하게 다 알아요. 나는 한 번도 인포리스를 못한 적이 없어. 뭔 착각이야. 내가 많이 풀어서 실수를 한 것 뿐이잖아. 뭔 착각이지. 뭔 정말 착각이에요. 이걸 많이 푸는 사람은 완전 불리하잖아. 왜, 왜 고칠 수 없지? 내가 분명히 밑에 참으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sacrifice지. I'm actually better than majority American. Within two hours, we all can see that I don't forget. 2시간 동안 보여줄게. 전 절대로 안 까먹어요. It's not superficial. I'm a genius. I know more. Very obvious. I never forget. 절대로 안 까먹어요. 터날로티도 다른 미국에도 훨씬 나아요. 진짜 이완는 없어. 다 보고 고르면 절대로 안 틀려요. 가끔 안 보고 고를 때가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하지만 난 천재여서 절대로 안 까먹어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걸 까먹은 적이 없어. I don't know. It's very obvious that my implications were so far better than those assholes. Because they only actually abuse, you know, the very short amount of time they spend. Think about it. They are making great advantage out of a short span. Think about it. How would you even actually, you know, I'm actually willing to hire American cognitive scientists. They can give a proper testimony. What if someone actually spent more than 10 hours in a row? You know, under normal conditions, that type of questions would have been nothing but a piece of cake. But after 10 hours, I just click something on top. Especially I can actually prove that most of my wrong answers are situated on top. Because I failed to withhold this impulsion after multiple hours long session. Is that my problem? Is that my perception of sluggishness? Do you really think so? I mean, I literally placed myself on top of chair for 10 hours like, you know, a very groggy zombie. I even actually developed a medical condition called a putis. Because I spent too many hours just sitting on desk without even actually taking a leave. Only I actually know I went to a bathroom to take a leak. That was really the only thing that I had done. And that would actually last like 15 minutes. Is that really a scene? I really don't forget. And especially in a faint putis accent, the threes one. I already got that under normal and average. Very calm and quiet condition. I was correct more than three times in a row. Without having any break. That consecutive performance would have never actually gained traction. Then that's hideous. Excuse me. I really wasn't bothered. Because I spent too many hours. So I'm gonna misclick something. One out of a thousand. But you know what? In the next two hours, there is no exception. I'm far better than most of America. It's very obviou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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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ill make sure the differences appear on the UST author. Oh my goodness. This looks safer. I will face the difference. Beautiful. I suppose. Does it have 7 times a lot of westerns. You know. 더 많이 알지. 죽어도 안 틀리다니. 이미테이션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든 지금. 정말로 완벽하게 더 많이 알아요. 결과를 보고 2시간 동안 다른 미국인을 잡아서 시켜봐. 이거 같이 해봐. 누가 더 많이 틀리나 해보면 되지. 나도 제대로 볼게. 나 좀 빨리 풀어서 그런데. 죽어도 안 틀려. 틀릴 수가 없어. 제대로 읽기만 해. 나 좀 틀리고 싶다. 아주 틀리고 싶다. You don't really have interruption. I'm really better. I'm farther than most of them. I'm going to look this way. I'm going to look. that nobody answers. Isn't that one? irritating. I'm a genius. I will never be a teacher. It's very obvious. I will go to law school. It's very clear. After attending a college. If I maintain the GPA. And I demonstrate the perfect understanding of what's being taught. And I have a chance to be trained in the capital. That's it. That's a done deal. I don't know. I have really. I am. How do I guess. I don't know. How do I get. No. I never miss it. Excuse me. Maybe you have a proper performance. 3x ahead of time, that's mine. You know, one time would it be coincidence, but three times, how? Who would I actually in this universe say that three times was a coincidence? That's ridiculous. Only those assholes would say that. I'm really super powerful with the suggestion. But now I'm seeing anything. You can actually try me now.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절대로 boring any insinuation. I don't actually read a Korean. 왜냐하면, 뭐, 지금 insinuation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럼 해보면 되잖아.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implication 해봐. 그래서 난 절대로 안 틀려요. 아, 그런 적 없잖아. implication 지금 진짜 잘했잖아. I'm genius. I've never seen this meaning, but I still get it. It doesn't matter. Do try me. Right now, I actually read everything. I have no problem with my temper. Do try me. Oh, implication. 무슨 everything? 절대 안 틀려요. 아까 부처도 봤지? I don't know. Slaughterer. You know, not just an abattoir worker, but we are actually talking about a serial killer. Or somebody who actually, you know, murdered someone. Very brutal. It doesn't matter. 모든 걸 다 하나 좀 틀리고 싶다, 진짜. 아, 난 좀 더 틀리고 싶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했지. You're my challenge. I'm really genius. I can prove. 4시 40분까지. I don't really need to. I'm really fast. It's really immediate. I don't know how much he needs. I actually solved this question so much faster. I'm watching this. Negligation is a one thingy out of thousand questions. I spent more than five hours. Only those people who really dislike me, they would actually say that. I'm not envious of other people. Because I'm better. When it comes to forever, I can easily beat the stuffing out of someone like Esau's Warriors. I can guarantee them. Watch this. Who tried me? I'm very happy. I'm very confident. 내가 보여줄게. 테스트 시켜보면 되잖아요. 해볼게 지금. 해보면 되잖아요. I don't mind. To me, it's really easy. I can't forget. I can't. I can't forget. Brain. I'm a genius. I've never had any different. I've never seen this. I really wish I could have got one thing wrong. Oh, for God's sake. I don't really know much about it. But I don't spend a lot of time. That much is clear. People are really based upon the actual end. I mean, they never give a heed to how many hours that I spend. That's really the reason. After five hours, I had a tendency to misperceive something. or even click something more than once. I have two different answers. That doesn't mean I was wavering. Excuse me. I already actually got the more than ten times correct. How would she actually say that one exceptional case out of boredom or exhausted fatigue would be a very overwhelming, powerful case to trump everything? That's ridiculous. I'm actually better. 절대 그런 거 없지. No, I'm actually really better. I have no chance of changing my mind. Right now, I'm better.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Right now, I'm better. 지금 이걸 보면 내가 훨씬 나은 걸 알 거야. 가서 똑같이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 사람한테. Spanish inquisition을 걔네한테도 하라고 나한테만 10시간을 풀어서 하지 말고 걔네도 10시간을 먼저 시켜보세요. 한 번 잘못 누르지. 문제 잘못 입고 나서. 왜 나한테만 그래? 정말로 안 까먹어요, 저는. 까먹고 싶어서 까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해. You are cleaning. No, I'm not. 저는 내 미세를 너무 잘 맡아요. 얘네가 자꾸 거짓말해서 그래요. 아까도 디cypher 나보고 cleared from wrongness에 맞추니까 답이 아니래. I even actually looked up in the dictionary. Because I couldn't believe it. Excuse me, 디cypher is purely the opposite of cipher. Why they say no to me? They lie. Very often. That's another reason I delete this video. It's not worth even actually living a trace of it. I'm not second year. I'm a genius. I know better than them. I can easily beat this. I mean, I can actually, you know what? I was through a majority of a four-year college or graduate in terms of accuracy. Let me give it a three. 이건 그냥 미국에서 4년째 나온 애들한테 풀어보세요. 장윤정한테 시켜봐라. 그럼 얘기가 나오겠네. 너희가 주장하니까 시켜보세요. 너희가 주장하니까 시켜보세요. 난 다른 건 필요 없고. 미국 대기는 다니고 풀링한다. 그래서 자격이 있으면 너희로 공부하는 거 없으면 못하는 거. 그런 거지. 난 그건 우기질 않고. 그건 성적으로. 무조건 성적이 어쩔 수 없지. 너희가 주장한 희 Mars이 아니지. 너희가 언제든다. 너희가 중간에 다른 게 있다던데. 너희가 없으면 좋겠다던데. 너희가 그렇게 하신던데. 너희가 주장하니까. 너희가 주장하니까요. 너희가 없음이 없으면 좋겠다던데. 너희가 거짓을 하는 게 없음을 안ести. 강력한 얇을 영향을 gaze. 너희가 없음을 아름답니다. 너희가 없으면 좋겠다던데. 너희가 없든지. 아저씨 클리어 매니어 이노에 아 여러분 미국인oke I 믿 that I need it you're really if you're really a college graduate in America if you don't really know the myth multiple meaning of Scow are than you your intelligence would be deficient I need 너는 모르겠는데, 너는 모르겠는데. I understand that.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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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진짜 안 까먹어도 차분히만 하면 절대로 안 까먹어. 근데 한번 돌아보고 해. 왜냐면 사람들이 너를 괴롭힐 수 있어. 원래 죽어도 안 까먹어. 이 정도면 근데 미국 애들 반응하는 속도는 그렇게 다르지 않지? 인쾟을 인구, 인쾟을. 인쾟을 갖다 본거야. 진짜 본바데는? 아니. 인쾟을 발견하는 그 심는יח들. 난 안티쾟을 가지고되어 온답니다. 이제 남의 인쾟을 지낼게요. 난 정보는 안티쾟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내가 직접 안티쾟을 준비하기 위해, 난 정보는 안티쾟을 만 espaci고 이정도 해. 네 어 어 아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다 이거 확실하다. 왜냐면 다른 단어를 안 했고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all이라는 도구 all this is a tool called all this is abacos this is a boutique a boutique a fancy boutique it's not really a random selection hope you get it hope you get it that I don't just actually make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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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o 그 뭐 저거 줄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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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actually prove it oh no what doin' mata 다시 пример 다시 한번 아, 잠, Pizza 이거 뭐라고 싶은 Раз 왜 그래 A Korean Spellsant Uzakat 이거背 swim 내가 시끄럽게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보드하다고 생각하자면 이걸 보고 얘기해 얘네가 진짜 거짓말 한 게 있어요 가끔 내가 맞추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방금도 거짓말 치고 방금 비디오를 봐봐 내가 분명히 디사이퍼를 free from 베이그 뉴스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야 틀렸대요 오해가 없어 그 밖에 답이 없었거든 그런다니까 분명히 몇 개나 올렸어 내가 법원을 가져올려보자 내가 사이먼 같은 거 더 많이 넣어 거짓말이래 아 진짜 해보자 진짜라고 자꾸 거짓말 한다는 거야 childish 내가 더 많이 읽어 사실이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훨씬 더는 x-ray 왜 이신적이 없어 내가 먼저 drifting & floating 하니까 틀렸다고 먼저 x에서 거짓말 했잖아 그래서 몸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2시간 동안 내가 틀려도 낼 테니까 봐봐 누구 말이 맞나 얘네가 자꾸 거짓말해서 그래 more option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거든 그럴 때 나한테 괜히 뭐라 한다 봐봐 내가 미웨드보다 더 완벽하지 괜히 거짓말 한다니까 내가 버드하다는 거야 정말 완벽하게 잘하는데 난 내가 고친 적이 없어요 걔네가 거짓말해서 지운 거예요 고생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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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할게요